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확정됐지만 12월 31일 이후에 나오려고 해도 집이 없어서 당장 거치할 곳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곡동 사전은 이미 공매 처분돼서 IOK 컴퍼니라고 하는 연예기획사에 넘어갔습니다. 고현정 등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돼 있는 그 기획사가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입찰에 임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임대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거기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 또 짐을 다 빼내와서 지금 다른 곳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처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거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처는 서울 모초에 마련되어 있고 지금은 통원치료를 계속해야 되니까 병원과 가까운 곳에 단독주택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병원과 가까운 지금 삼성병원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의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동생 박지만 박지만 씨가 이 집을 구했고 그래서 당분간 박지만 씨가 구한 그 집에서 거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더 해야 된다 하는 병원 진료 의료진들의 의견이 있어서 원래 12월 31일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병원에 법무부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임석해 있고 배석해 있는데 그 직원들이 12월 31일 자정을 통해서 모두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도소 구지소를 가지 않고 구지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이 쓰고 있던 짐들 책들 이런 것들을 다 옮겨오게 되고 다시는 거기를 들리지 않고 바로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런데 당분간 병원에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당분간 병원에도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동안 악화됐던 어깨와 허리에 대한 치료가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이빨 신경치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그동안 씹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미숫가루를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 보도에 보면 일부 보도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진밥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진밥. 그러니까 이가 좋지 않아서 그동안 미염등만 마시다가 진밥을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직접 나서겠다 하는 의지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퇴원하는 시점은 한 2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2월.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한 1월 2월 2월 중에 퇴원하게 되니까 앞으로 한 달 이상은 병원에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체의 정치인이나 외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치료를 다 마치고 퇴원할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국민 메시지가 정말 주목을 끄는데 이때 국민들 앞에 설 때 자신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그래서 국민들 앞에도 자신도 초라하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새로운 격려 이런 희망 메시지를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의욕적으로 진밥을 직접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좀 즐게 만들어서 그래서 밥을 먹고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해서 이제 2월경에 퇴원을 할 때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리고 퇴원을 해서 갈 곳은 지금 박지만 씨가 집을 알아놓기는 삼성, 서울 삼성병원 부근에 단독주택을 구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박근영 유경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내곡동 집으로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집을 구처를 조회해 준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가족이 나서서 박지만 씨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삼성병원에 옮긴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집을 그쪽 부근으로 정해놓고 거기 가려고 병원도 삼성병원 그전에는 성모병원이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있다가 삼성병원으로 옮기면서 집도 거기 옮긴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처가 그쪽 부근으로 잠정적으로 정해놓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병원과 멀지 않은 곳에 단독주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얻었다 하는 것이 전세로 얻은 건지 산 건지 아마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은 사업체를 갖고 있고 자산이 꽤 됩니다. 자산이 꽤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집을 사서 누님에게 당분간 거기서 기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말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는 갖고 있는 집도 현금 모두가 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그게 검찰에 의해서 다 압류가 됐던 겁니다. 집도 압류가 됐고 갖고 있던 과거에 삼성돈 집을 팔고 내곡동 집을 사면서 그 차액을 유형아 변호사가 갖고 있었는데 그 돈마저 다 압류가 됐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생 박지만 씨가 집을 구했는데 거기가 바로 삼성동 서울병원 부근의 집을 구했다.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원할 때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건강을 의욕적으로 챙기 위해서 그동안 미숫가루나 미움을 먹고 있다가 진밥을 달라 본인이 요청을 했고 그렇게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낼 메시지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2월에 나오면 불과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낼 메시지에서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선거판이 외동을 시게 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권 또는 후보 단일화 또 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써달라 이렇게 하면 정권 교체를 힘써달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해달라 밀어달라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는 탄력을 받게 되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와는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실무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석방되고 난 뒤에는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고 그때 사면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바로 사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가 최근에 문재인이 사면을 하고 나니까 대통령의 권해를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쪽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대깨문이나 강성 문파들이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시력들이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을 반대하면서 말하자면 여권에서 지금 뭔가 사면에 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어서 큰 타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분열을 노린 카드라고 했는데 이 야권 분열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여권에서 분열을 하고 있고 각 말하자면 여권의 진보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윤석열, 이재명과 문재인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도 아침에 KBS 1호 TV토론회 나와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본인에게도 반대하는 문자가 많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반대 문자가 많이 왔다. 그러나 본인은 대통령의 결단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여권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낼 메시지가 궁금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에 따라서 야권의 중도층이나 그리고 일부 대구 경북 지역에도 지금 이재명이가 내려가서 여기가 내 고향입니다 하면서 나는 죽어서 여기서 묻힐 겁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을 오랫동안 추진해오던 세력들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속했다는 점에서 앙금에 있어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교체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면 거기도 윤석열 후보를 현실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윤 후보에게는 크게 탄력을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거처를 구했다는 소식 그리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밥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올 때 되면 메시지가 아주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파장이 일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정권교체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